엄마랑 할게 모자 샀나봐 모자 샀어? 응 예쁘다 테스트 하나 놓고 꼴리꼴리 옳지? 옳지 엄마 나 여기 이렇게 여기 위에 반발을 다뤄달라고 응 알았어 후자 내려와 스스로 내려와야 돼 처음이에요 파이팅 와 멋지다 들이야 옳지 밟고 오이치 잘하네 올리고 와 잘한다 거기 노란색 뭐 땡스? 너가 다리가 좀 짧다 다리 화이팅 웃음 으으응 저만이 스스로 이렇게 진짜 그렇게 웃음 삶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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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얘 침 모으는 것 같아 가자 얘 좀 약간 불안해 왜 따라와 손이 가까이 있으면 통째로 낚아채가니까 아니야 손이 그대로 우리 집에 데리고 가자 우리 집에 데리고 가자 왜? 땅콩이 해보고 땅콩이 교육 좀 시키게 너 떨어진 거로 조사하는 건데 응 가자 네네 예쁘지마 손이 침 모아도 안 뚫려 나는 내 안 예뻐 형이 얘 너무 웃겨 얘 이빨이 먼저 마중 나와있는데 진짜 내가 이따가 뛰어서 보내줄게 얘 표정 봐 그 이빨 때문에 약간 느낌 안파네 어 자 이리와 짝이가 해볼래? 어? 아니 괜찮아 뭘 괜찮아 내가 안괜찮다고 아 그냥 걷네 기도하네 어 야 온성입니다 얘 근데 어 장난이 아니야 어 내가 할게 뒤로 갔어 어 내가 할게 뒤로 갔어 어 내가 할게 너 내가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